독도 문제는 반일민족주의가 아니라 학문적인 진실을 밝히고 알리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진실을 밝히면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인지는 자명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태정관 지령, 태정관 지령에 관한 학문적인 진실을 밝히고 알리는 것입니다. 태정관 지령 태정관 지령이란 무엇인가? 1877년, 명치 10년 당시 일본 정부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본래부터 조선 영토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관보 성격의 문서인 태정유전에도 공시한 문서가 바로 태정관 지령입니다. 이 태정관 지령에 관해서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인 고 나이토 세이츠 시마네 대학 교수는 태정관 지령에 의해 다케시마, 즉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설은 성립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개명대학의 오카다 다카시 교수는 태정관 지령은 한일 시민의 우월을 위해 역사가 준 훌륭한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태정관 지령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핵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이러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결국은 한일 우월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독도의 진실을 잘 모르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그 오해를 풀게 해준다면 오히려 한일 우호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도 문제의 해법은 그 학문적 진실을 상대국 일본에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태정관 지령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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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